안녕하세요. 백독코리아 정혜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HE6501의 기능과 CANO에서 제공하는 샘플 컴퓨어레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HE6501은 CAN 스트레스 DR의 후속 모델로 하이스피드 CAN과 CAN FD 통신의 장애를 인가하기 위한 테스트 하드웨어로 버스오프 조건을 만드시거나 샘플 포인트를 측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 라인을 그라운드나 배터리로 쇼트시켜 폴트 토어런스 테스트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VHE601의 하드웨어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CANO 12.0에서 제공하는 샘플 컴퓨어레이션을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HE601은 스트레스 기능을 가진 하나의 통신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드웨어 사진을 보시면 정면부에는 하이스피드 CAN이나 CAN FD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신 채널을 두 개의 디스업 9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스업 9핀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통신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통신 채널을 위해서 두 개의 디스업 9핀으로 제공되는 이유는 아날로그 디스터번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외부 하드웨어를 트리거하기 위한 포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뒷면부를 보시면 PC와 연결하기 위한 USB 포트와 VN1630과 40과 같이 IO 채널을 디스업 9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는 현재 리저브 상태이며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포트 중 하나는 VHE601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포트이며 또 다른 포트는 VECTOR에서 제공하는 스코프 하드웨어나 다른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타임 싱크를 맞추기 위한 싱크 포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VHE601의 하드웨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VHE601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HE601은 디지털 디스터번스와 아날로그 디스터번스 두 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디지털 디스터번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디스터번스는 캔 프레임의 특정 비트의 값을 리셋티브나 도미넌트로 변경하거나 샘플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캐노이의 프로그램 랭기지인 카플로 만드시게 되며 캐노이 10.0 서비스백 3부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디지털 디스터번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정의해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인 트리거 컨디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장애를 인가할 수 있도록 시작 시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 디스터번스 컨디션에서는 트리거 조건에 만족하는 시점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시그널 레벨과 장애 시간을 설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설정한 트리거 조건과 장애 조건이 VH6501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트리거 이네이블 카프 코드를 추가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정의해서 디지털 디스터번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각 조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트리거 컨디션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트리거 방식과 특정 아이디에 특정 비트를 트리거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레임 트리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러 프레임이나 VH6501의 IO 채널 중 디지털 인풋을 이용한 익스터널 트리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 오프와 같이 동일한 트리거 조건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이클과 리피티션 그리고 홀드 오프 타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이클과 리피티션은 하이라키 구조로 한 사이클을 32번 리피티션 하거나 32번 사이클을 한 번 리피티션으로 설정해도 동일하게 버스 오프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디스터번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피지컬 레이오를 통해 버스에서 수신받은 캠 프레임이나 VH601의 디지털 인풋을 통해 수신받은 값을 사용자가 설정한 트리거 조건과 비교해서 만족하는 경우 아비트롤이 프레임 제너레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장의 조건에 따라 시그널 레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할 수 있는 시그널 레벨은 리세시브와 도미넌트 그리고 리세시브 스트레스 세 가지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VH601에서 장애를 인가하기 위한 최소 시간 단위인 한 틱은 6.25nm입니다. 500k 통신 속도를 기준으로 한 비트를 320개로 분할해서 장애를 인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하드웨어 출력을 위해서 최소 50nm 이상 최대 200μs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장애 조건을 여러 개의 트리거 조건과 조합해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끝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트리거 조건과 장애 조건을 VH601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트리거 이네블 코드를 추가해 주시게 됩니다. 이 코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맞게 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날로그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스터번스는 물리적인 버스 라인에 장애를 인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트리거 조건 없이 시스템 밸류어블의 값을 변경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테스트에는 캔하이와 캔노를 쇼트시키거나 캔하이나 캔노를 그라운드 혹은 배터리로 쇼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배터리 쇼트를 위해서는 VH601의 통신 채널 중 매일 커넥터의 별도의 전원 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가할 수 있는 전원은 최대 27V로 24V를 사용하는 상용차 프로젝트에서도 VH601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캔하이와 캔노를 크로스 와이어링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거나 조항이나 캐페시터 값을 슬라이드에 보이는 밸류 테이블에 따라 변경해서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캔오이 12.0에서 제공되는 샘플 컴피레이션에 대한 사용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오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시스템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디지털 디스터번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으로 시스템 구성은 화면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터번스를 사용하는 경우 VH601의 통신 채널 중 하나의 포트를 이슈의 통신 라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스코프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경우 시간 동기화를 위해서 VH601의 싱크 포트를 스코프 하드웨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디지털 디스터번스와 아날로그 디스터번스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신 채널 중 메일 커넥터 9번과 3번 핀에 외부 전원과 공용 접지를 연결해 주시고 피메일 커넥터에는 통신 라인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캔오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